죽음, 아까 보셨던 죽음이라는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앙상블들의 정말 멋진 모습과 장씨의 멋진 보이스 그리고 정말 애절한 소름 끼치는 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허설을 할 때도 그 장면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고 소름 끼치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오셔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같이 그 가슴 아픔을 느껴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